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저희 김편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김편님은 진공간 앰프를 왜 쓰시나요? 진공간 프리앰프요? 아니면 파워앰프? 뭐가 됐든 간에 트랜지스터 앰프가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정말 많고 편의성이나 관리 측면 이런 면에서 되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굳이 진공간을 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론상 그리고 청감상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증폭 소자로서 진공간이 그 증폭의 직진성 그러니까 리니어리트가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대역에서건 증폭의 변화폭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그 면이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니까 각종 그래프에서 입증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트랜지스터는 아직은 진공간의 증폭의 일관성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진공간 앰프를 선택하는 이론상의 이유고요 청감상으로는 일단 활기, 생기, 그리고 음악의 어떤 질감을 나타내주는 맛이 트랜지스터보다는 한 수위다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진공간 프리가 됐든 진공간 파워가 됐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저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진공간의 어떤 소리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진공간 앰플을 항상 하나씩은 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청감상으로 일단 뭔가 따뜻하고 온건하고 좀 더 부드럽고 뉘앙스가 좀 더 풍부하게 음악적인 뉘앙스가 좀 전달되는 그런 면들이 혹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면 배음 측면에서 좀 다르다 트랜지스터 쪽은 아무래도 좀 홀수차 배음이 많고 진공간 쪽은 소자 자체가 짝수차 배음을 많이 낸다 그래서 짝수차 배음을 많이 내는 진공간 쪽이 좀 더 부드럽고 뉘앙스가 좀 풍부하고 이런 소리를 낸다 저는 그런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배음이라는 게 어떤 악기의 음색 그리고 배음이 특히 홀수차로 고차 쪽에서 배음이 두드러지면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피곤하거든요 그런 맛이 상대적으로 진공간은 없으니까 선택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김태인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진공간 앰프의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깨트린 메이커가 저는 올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릭이 직렬 3극관 이런 앰프들 개발하고 해가지고 내놓는 앰프들 들어보면서 저는 단순히 그냥 포근하고 부드럽고 그냥 뭔가 노스텔지,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감상적인 이런 걸로 진공간 앰프를 그냥 그거에 좀 한정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올릭을 들려주면 와 이게 진공간 앰프 맞냐 할 정도로 물론 진공간의 그런 음질타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스피커 매칭해서 들어보면 트랜지스터 앰프 저리가 할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빙 능력도 상당히 좋고 그렇죠 올릭이 처음 히트를 친 게 T1500이라는 인티 앰프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300B 싱글 앰프였는데 그게 이제 말로 2번, 5번 막 뻥뻥하게 울리니까 스테로파인에서 화들짝 놀라서 그냥 주전기기 목량에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화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그래 너네 클래스 A 먹어 뭐 이렇게 될 거죠 저도 그거를 듣고 상당히 놀라면서 올릭 앰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올릭이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뭐 그러는데 있어서 진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공간하고 다른 설계도 중요하지만 출력 트랜스포머 그렇죠 그게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올릭의 어떤 시그니처고 핵심이죠 트랜지마이크였죠 올릭이라는 그 브랜드 이름 자체가 니켈 그렇죠 OU 니켈에서 따온 거니까 예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자신들의 시그니처를 없앤 출력 트랜스포머를 없앤 제품들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하려는 OTL, OCL 이 프리앰프도 그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저희가 이제 DAC 중에 D만이라고 이제 제품을 소개했었는데 그것도 또한 OTL, OCL 그 라인업의 좀 하나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DAC에 이어서 그 OTL, OCL 그 설계를 적용한 예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건 라인 레벨 프리 앰플리파이어 그렇죠 네 진공관을 사용하고요 일단은 제가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올릭, 올릭의 스페셜리스트 인터페이스님께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거 딱 보면 이게 인티앰프지 이게 무슨 프리앰프냐 할 정도로 탱크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볼륨이 있고요 이 볼륨, 어테뉴웨이터 어테뉴웨이터 순수, 아날로그 볼륨인데 이게 저항 임피던스가 고정이죠 정 임피던스 61단 어테뉴웨이터고 이게 보면은 리모콘이거든요 리모콘도 참 올릭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조정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보기 힘든 정말 순수 정통 어테뉴웨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입력, 셀렉트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 커런트 미터라고 하죠 출력관에 바이어스 전류를 나타내는 오렌지색 아주 예쁜 미터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눈금 사이에 그 바늘이 들어오면 적정한 바이어스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모콘은 이제 볼륨하고 입력, 셀렉트 정도 아주 간단하게 그런 것들만 조정할 수 있는 리모콘이 제공이 되고요 입출력단은 진공관 F들 대부분 언밸런스드 RCA 입출력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릭 같은 경우는 밸런스 입출력도 모두 되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공관 위쪽에서 보면은 볼륨의 후면이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이제 초단 2개 드라이브관 2개 양쪽에 이제 출력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형태고요 김표님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L만 OTL, OCL 이고요 정식 모델명은 그렇죠 그리고 올릭의 프리앰프 중에서 플래그십이에요 네 L만, L9000, L8500으로 내려가는데 요 세 가지 모델은 전부 다 OTL, OCL이에요 네 그러니까 OTL은 뭐냐면은 아웃풋 트랜스포머 리스 네 즉 출력 트랜스가 없다 그렇죠 OCL은 아웃풋 커페스터 리스 네 즉 커플링 출력 커페스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제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오늘의 올릭이 있게 한 것은 네 니켈 계열 합금인 퍼멀로이 출력 트랜스로 그렇죠 얘네가 이제 확 올릭이 자리를 잡았는데 박강수 올릭 사장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 공은 크지만은 네 결국 출력 트랜스는 진공관 앰프에서 넘어야 될 산이다 네 개륵 같은 존재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그 출력 트랜스의 그림자를 네 지우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그 첫 단추를 뚫는 게 이 L만 OTL, OCL 앰프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국내의 평이 좋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L9000, OTL, OCL L8500, OTL, OCL 이 나왔고 그것을 또 DHC에 접목을 한 게 D만 저희가 리뷰를 했던 D만 OTL, OCL 이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L만 OTL, OCL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OTL, OCL 설계가 베풀어진 올릭의 플래그십 프리앰프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확 잡고 이 제품을 평가하시는 게 올바른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진공관이 진짜 무슨 인티앰프인줄 착각할 정도로 그렇죠 네 이제 뭐 300B 이런 것들이 좌우로 채널당 두 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초단, 드라이브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공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초단에서 이제 이 전압증포 개인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18dB 즉 정수배로 하면 한 7.9배 약 8배 정도 증폭이 되고요 네 전압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푸시풀 앰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널당 두 개가 지금 300B가 들어가서 하나가 푸시 하나가 풀래요 네 푸시풀 때는 클래스 AB 앰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푸시신호하고 풀신호를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초단에서 그 같이 역할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 초단에는 복합관인 6AN8 지금 그 앞에 있는 진공관을 채널당 하나씩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출력관을 또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드라이브관이 필요한데 네 여기서는 쌍상극관 5814A 필립스관을 지금 썼고요 그 다음에 출력관 출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열상극관인 300B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 하모닉스 제품을 썼는데 네 이것이 채널당 2개씩 들어갔다 이 진공관 구성은 이렇고요 네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게 OTL OCL 램프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업들에 이 제품이 어떤 핵심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진공관 램프는 거의 출력 트랜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출력 트랜스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 진공관은 출력 임피턴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춰주는 즉 임피턴스를 다운시키는 역할이 가장 컸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푸시풀 램프에서 푸시신호와 풀신호를 결국은 합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 합쳐주는 역할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각 진공관 플레이트에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지 얘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라고 전원을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막중한 임무를 띈게 출력 트랜스였는데 네 그래서 진공관 앰프에는 십중팔고 거의 대부분 출력 트랜스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앰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출력 트랜스를 없앴다 오텔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냥 없앤다고 작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싱글 엔디드 푸시풀 회로가 네 앞단에서 구성이 돼야지 출력 트랜스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싱글 엔디드 말이 복잡해지는데 말 그대로 신호가 한 군데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싱글이니까 근데 기존의 진공관 앰프는 더블 엔디드였어요 말 그대로 두 군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스피커 됐든 출력 트랜스가 됐든 두 군데로 들어가서 더블 엔디드 푸시풀이었는데 이 더블 엔디드 푸시풀에서는 반드시 출력 트랜스가 필요했다 네 하지만 싱글 엔디드 푸시풀 즉 sepp 가 되면은 네 출력 트랜스를 생략을 해도 충분히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래서 OTL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sepp 로 진공관 회로를 짜야 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CL이 되려면 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패시터가 아무리 음에 안 좋다고 해도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직류 전원 네 그러니까 이 DC 전기가 스피커로 들어가면 스피커가 타버리잖아요 망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단한 역할이 가장 컸었는데 그러려면 OCL 앰프가 됐다는 얘기는 DC 전원이 넘어가는 거에 없어야지 컴패시터를 없앨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싱글인이나 파라 싱글 앰프는 안 된다 네 반드시 푸시풀로 짜야지만 그 DC 전기가 스피커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OTL이 되기 위해서는 SEPP가 돼야 되고 네 OCL이 되기 위해서는 푸시풀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지금 300B가 이렇게 채널당 두 개 들어간 이유도 네 다 이 설계 원리 설계 전제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취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컴패시터 이런 거 없앴다고 하니까 예전에 트랜지스터 앰프들 중에 요즘에도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이렉트 커플드 회로로 구성한 그렇죠 설계한 그 파워 앰프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크레린이 뭐 나중에 뭐 에어니 요즘에는 이제 하이엔드 앰프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하는데 입력단에 이제 컴패시터를 없애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컴패시터를 넣으면 설계 적용하면은 뭐 이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어차피 컴패시터라는 게 어떤 음색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렇죠 윤색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들 smb를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엔드 메이크워드에서 이제 다이렉트 커플드 회로로 파워 앰프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음에 해롭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컴패시터가 그렇죠 흔히 이제 잔상 효과라고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아까 지나갔던 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이 계속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없앤 거고 OTL, OCL은 진공관 앰프에 OTL, OCL이 됐다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트랜지스터 앰프를 닮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기존 푸시풀 트랜지스터 앰프는 튤럭 트랜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가 트랜지스터화 됐다 네 그 과정에서 OTL, OCL이 나왔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에 거친 이 기술 해석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텍스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로 이제 좀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릴려니까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네 좀 갑갑하실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뭐 블로그든 어디든 네 텍스트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스템은 일단은 앞단에 소모디오 SMS 200 울트라 네트워크 렌더러를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코드 일렉트로니스의 M 스케일러 업스케일러 일종의 업스케일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마이텍 맨해튼2 DAC 사용을 했습니다 앰프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올릭 L만 프리앰프를 썼고요 기존에는 패스랩스를 썼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파워앰플은 저희가 평소에 쓰는 엘렉트로 컴파니의 AW250R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컴포넌트 조합은 저희가 평소에 항상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그 조합에서 모든 게 똑같고 프리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 피에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피에가의 코엑스 511 LTD 이 모델이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해서 영상 리뷰도 올려드렸으니까 그때 또 녹음했던 것과 좀 비교해서 좀 들어보면 이 L만이라는 프리앰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이렇게 방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매칭해서 고려하셔야 될 게 그리고 이 L만 OTL OCL이 대단한 게 출력 임피던스가 200옴이에요 출력 트랜스토를 쓰지 않고도 진공관 앰프가 출력 임피던스가 200옴이라는 건 정말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풀이 아닌 경우에 그렇죠 그렇게 낮지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랜지스터 파워앰프랑 매칭이 또 가능한 거고요 네 이거를 반드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녹음을 한 세 곡 정도 했는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한 곡이 있는데 이거 들어보시고 일단은 오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네 I'd like to drug you with my scent and use you in the moment I'd love to kill you as you eat, the pleasure would taste so sweet I'd like to open up your skin and wander there within I'd love to kill you by a scream, no one can hear my baby scream And then I'd run away and be free 처음 들어보신 곡은 KT Mellua의 I'd love to kill you 저번에도 한번 녹음해서 들려드렸는데 상당히 이게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뉘앙스가 확 다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뭐랄까요 볼륨감 그리고 이 L만이 음색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전체를 좀 지배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색적인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예전에 올릭에서 느꼈던 그 니켈 트랜스포머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좀 옅어졌어요 저는 근데 그게 저 제 취향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출력 트랜스를 쓴 올릭의 프리앰프 그러니까 뭐 엔트리 프리앰프였는데 L1500을 좀 한동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앰프가 다 좋은데 가끔가다가 철비린내가 좀 났어요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출력 트랜스의 어떤 사운드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 L만 뭐 이제 급도 다르지만 OTL OC 앰프가 딱 들어가니까 그럼 철비린내가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300B 싱글 램프 그러니까 푸시프 램프가 내는 그 진공간을 통과하자마자 그 싱싱한 음이 출력 트랜스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싱싱하고 활기가 넘치고 기존의 트랜지스터 프리앰프의 패스랑 비교해 보면 좀 더 음이 싱싱하고 활기 생기 윤기 이런 게 좀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좀 더 그 예전에 그런 자기 색깔은 조금 옅어지는 대신에 음의 순도는 저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취향에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리앰프랑 트랜지스터 프리랑 비교하면 좀 안 들리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두 번째 녹음한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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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저는 HD트랙스라고 음원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샘플러로 음원으로 뿌린 건데요 그 수록곡 중에서 한 곡 틀어봤습니다 데이빗 그레스맨이라고 이게 블루그레스 쪽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만돌린 주자예요 만돌린 기타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작죠 좀 더 작고 소리 계열도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연주한 곡 중에서 트레이스 튜니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거 딱 들어보니까 이 올릭 엘만 프리의 어떤 특징이 굉장히 좀 잘 드러나더라고요 도드라지는 물리적인 어떤 촉감들 네 그러니까 이런 만돌린 이 사운드에서 그냥 내추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현을 하나하나 뜯는 이런 어떤 느낌 굉장히 엣지 있고 그리고 되게 힘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주파수 특성 음색적인 특성 뿐만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어떤 촉감이나 동적인 표현력에서도 굉장히 활기차고 엣지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공관 프리가 됐든 트랜지스터 프리가 됐든 웰메이드 프리앰프가 들어갔을 때 얻는 이득이 이 곡에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트앰프로 들으면 한꺼번에 다 증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배 증폭을 하면 그만큼 오차가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프리하고 파워가 나누면 예를 들어서 뭐 30배 너는 프리앰프는 30배 그리고 너 파워앰프는 70배 만에 어차피 이제 100배가 되는데 대신 각각의 오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이 좀 더 정확하게 뽑아져 나오는 게 첫 번째 이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프리앰프가 들어감으로써 소스기기의 높은 출력 임피던스를 낮춰주는 그러니까 그 파워앰프와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그렇죠 이게 임피던스 매칭이 잘 이루어지면 가장 첫 번째 이득이 다이내믹스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전압에서 손실이 줄어드는 것만큼 음의 활기 다이내믹스 손실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웰메이드 프리앰프가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는 임피던스 매칭으로 인한 음의 활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만덜린 같은 악기가 더 또박또박 그리고 체감상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리앰프의 그 메리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곡 이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4년 9월 10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의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피로워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전체 사운드 음색적인 부분에서도 지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 스테이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축구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 표현한 단어 있잖아요. 빌드업 해나가. 빌드업. 그 다음에 종합판이 이번 세 번째 곡이었거든요. 가장 두드러진 거는 청감상 무대 앞이 정말 투명해졌어요. 옛날 출력 트랜스가 넣었던 올릭 프리앰프가 투입이 되면 이 정도로 무대 앞이 투명하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OTL, OCL이 되니까 그 이득이 바로 무대 앞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투명해졌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두드러졌고 그 다음에 웰메이드 프리앰프가 넣었을 때 어떤 활기나 생기 이런 게 전부 다 음의 어떤 질감이잖아요. 질감이 더 새록새록 높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앰프의 역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관도 지금 채널당 4개가 들어갔고 또 인터케이블도 더 들어가고 증폭 소자도 또 투입이 됐으면 뭔가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리가 맑아지고 무대가 투명해지는 이 역설 그리고 OTL, OCL 즉 출력 트랜스와 출력 커페스터를 없애니까 오히려 얻는 게 많아지는 이 역설 이 두 가지 역설이 지금 이 엘만, OTL, OCL이 그대로 웅변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엘만이라는 오리익의 프리앰프를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진공관 파워앰프랑 같이 순정 매칭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들어보니까 트랜지스터의 파워앰프랑 매칭에서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폐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